오늘 집을 나서 계셔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심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시험 걱정 다쳐올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악에 막낸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심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맘의 분도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주가 지니 함께하며 늘 이기니 기도는 우리의 안심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나의 희생 다가도 기도하리라 죽게 맡은 나의 희생 다가도 기도 죽게 맡긴 나의 희생에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심 빛으로 인도하리 기도는 우리의 안심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Lexus 우주 우주 아멘